안녕하세요. 고영선 작가입니다. 제가 부모 공부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양육서들을 읽어보았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 사실들과 맞지 않은 양육서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좋은 책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아이의 학습, 감정, 놀이, 독서 등 분야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자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안목으로 아이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책이 없으면 작가인 제가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부모 공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양육방식, 학습, 놀이, 감정, 언어발달, 아이큐, 행복 등까지 22가지 항목을 발달심리학, 뇌가, 인지심리학 등을 기초로 제 두 아이에 적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집필했습니다. 부디 많은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공부 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너무 힘이 들어갖고 아 이게 정신이 없네요. 진짜 일이 또 너무 많아갖고 특히 저랑 고 작가님이랑 새 책 준비하는 게 일이 너무 많아갖고 심 박사님 머리가 더 하얘진 것 같다는 느낌? 저는 이게 뭐랄까 눈에서 다크서클이 내려와서 이렇게 귀까지 돌아갈라 그래요. 지금 너무 내려와갖고 그래도 지금 고 작가님도 부모 공부를 중심으로 책을 내용을 중심으로 학부모님 강연들을 무료 강연도 많이 해드리고 있고 저도 지금 강연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힘든 거지 뭐라 그러죠? 입속 안에 하얀 거, 나는 거, 아픈 거? 입덧이라 그러나? 혓바늘이나 그러나? 혓바늘, 혓바늘 입덧이래, 그쵸? 혓바늘, 혓바늘 그래서 너무 아파갖고 죽을 거 같아요. 몇 개가 있어갖고 지금 아무튼 저희가 그래갖고 제가 특히 그렇게 바쁘다 보니까 저한테 고민 메일이... 근데 저 하나 재밌는 사실 알려드리면 사실 그 고민 메일 받는 빈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 팔로워랑 이런 친구분들은 더 늘어났는데 고민이 줄어든 이유가 고민 메일 보면 좀 재밌는 것 중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런, 이런 류의 그런 뭐라 그럴까 반응이 되게 많아요. 긍정적이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이제 고민이 고민보다는 이제 내가 뭘 해결해야겠다. 이제 뭐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걸 되게 아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급하게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결해 드렸어야 되는데 못 했으니까 그다음에 요즘엔 어떤 문의 메일이랑 메시지가 많냐면은 그 빅보컬에 관련된 문의랑 메시지가 너무 많아갖고 옛날 이런 고민 메일들이 다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너무 이렇게 뒤로 가 있어서 지금 어디 있는지 잘 이게 보내드렸는지 안 보내드렸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메시지는 특히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밤에 공지를 했거든요. 그 기존에 보내셨던 분들도 복붙 복사의 부치기로 다시 부려도 전혀 문제 안 되니까 제가 또 중간중간 답변 해 드린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해 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바로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공지를 해서 또 몇 분이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 10개 정도 왔는데 다 해드릴 시간은 또 시간 제약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중복되는 고민들 보편적으로 제가 많이 들었던 고민들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게 좀 많은 분들한테 더 효율의 문제니까요. 더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해결되는 바람에 제가 그런 질문을 몇 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고민 이름은 누군지 안 말하겠습니다. 고민 전에 단어장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어실력은 쭉쭉 늘어가서 좋은데 장문 실력이 여전히 정체중이라서 답답합니다. 노력하면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기에 이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유예 너무 뿌듯해요. 제가 이런 걸 보면은 옛날에는 다 고민이었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장문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대견하고 기특해요. 아니 이제는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대요. 이런 고민 정도는 너무 착하고요. K군 다만 문제는 첫째 제가 졸업이 28살 1학기입니다. 너무 늦어서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주변 애들이 취업을 다 하는데 저만 늦게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저는 스스로 의지가 약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목표가 재작년 목표가 재작년 목표가 재작년 목표가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의지를 길러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야 될까요? 다른 고민도 더 많지만 그 고민들 어제 희망 직종 관련 고민이라 어 전에 만났던 PR 전문가 상담들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그거군요. 자기 이제 직업 관련해서는 다른 전문가 분들한테 상담 훌륭하네 이 친구 보면은 채택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택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민이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요. 어저께 온 것만 해도 이런 게 두세 개가 있어요. 다 의지와 관련된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이에 관련된 거 이런 거 이제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뭐 늦고 늦는 거에 대해서 너무 늦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럴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제가 어저께 성경단대 강연 가서도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친구가 이러다 보면 제 졸업이 늦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얘기 제가 어저께에도 한 두 명한테 들었어요. 끝나고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해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해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해 드리.. 어 늘 말하는 거 있죠. 늦어 이렇게 늦게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못 두려워하지 말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를 두려워하라고 뭐 뭐 지금으로 지금 친구들이 알아듣게 따지면은 한 4, 5등급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50% 40% 이랬을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못 가는 정도의 점수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해갖고 모의고사 마지막은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400점 만점에 383.6 오 왜냐면은 그게 제가 우리 학교 1등이었고 우리 학교가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교는 아니었어요. 내가 그래서 모의고사를 우리 학교 1등을 하고 퍼센트도 우리 학교가 그렇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0.%는 없었어요. 1.1% 음 오 대단한데? 대단하죠. 근데 제가 이제 수능을 봤는데 그 저희 수능이 그 우리나라의 역사에 남는 수능이에요. 0.1학번 수능이 그 수능 만점자가 몇백만 아니 몇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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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수능이에요. 97 수능과 다른 의리로 역사에 남았구만 어렵지 않은 그 물 수능으로 물 수능의 최고봉 변별력이 없어진 그 최초의 수능이에요. 그 수능이 그래서 학교에 돌아가니까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 380점 맞았나? 70점 맞았나? 해야 되는 한 7.. 9%인가 10%인가 맞았던 거 같아요. 그 퍼센트로 근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적당히 4점수대로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학교에 오니까 야 영준아 어 나 수능 100점 올랐다? 어 그런 거예요. 어 그래? 잘했네 축하 근데 전혀 축하도 안 되고 야 너 많이 올랐다 나 70점밖에 안 올랐는데 그러는 거예요. 300점도 근처에도 못하다 봤던 애들이 네. 다 300점을 넘은 거예요. 와 진짜 진짜 9.7 수능하고는 완전 달랐구나. 9.7 수능은 뭐 300점 넘으면 네. 서울대 갈래 연고대 갈래 그랬군요. 네. 어려우니까 그게 이제 쉽게 쉽게 하다가 저희 때는 말도 안 되게 어려워가지고 우리 때 퍼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모의고사 대로라면은 뭐 흔히 소위 말하는 연고대나 이런 데를 가려고 했었겠죠. 응. 근데 제가 이제 그 운이 좋아서 성경관대 꼴찌로 입학을 해요. 꼴찌로. 잘 됐죠. 그 운이 좋은 게. 근데 뭐 어떻게 또 그게 또 욕심이죠.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내가 맨 처음에는 성경관대 갈 실력도 안 됐었는데 열심히 해서 간 가면 또 만족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우리 부모님이 재수에 ㅈ도 먹고 내게 했었어요. 그 뭐 고등학생 때부터 그런 건 하는 거 아니라고 당연히 저는 그래서 그게 인생이 늦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늦고 빠름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따지면 제가 고 작가님 이번에 부모 공부를 썼고 제가 단어장을 썼는데 고 작가님은 39에 쓰고 반 80에 쓰고 저는 35 반 70에 썼는데 그럼 늦은 거예요 그게 빠른 거예요 도대체. 어느 게 빠른 거예요. 어느 게 늦은 거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제대로 했냐 못했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런 좀 추상적인 것보다 좀 이렇게 뭐랄까 뭐 이상적인 것보다 좀 현실적인 거 되게 구체적인 거를 제가 하나 또 조언을 드리면은 이 친구의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어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요게 현실적 대안이 뭐였겠어요. 고 작가님.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고 작가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님께 죄송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빙의 한번 해보세요. 음. 부모님께 죄송해요. 근데 고 작가님은 빙의 못하는 게 오락을 하느라고 이 28살 때 부모님께 딱히 죄송한 게 없었어요. 내가 잘못. 아냐 죄송하긴 했는데 뻔뻔스러웠지. 뻔뻔스러웠어요. 뻔뻔스러웠어요. 그래서 고 작가님.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고 작가님은 그때가 아쉽기. 맨날 아쉽다 그러거든요. 맨날 고 작가님이 대학에서 그 전설적인 학점 막 선동열 방어율로 막 뭐 지금 오승한 방어율론 뭐 근접도 못할. 그리고 최고의 방어율로 학교를 그만뒀지만 고 작가님은 그걸 한 번도 난 자랑스럽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고 작가님. 그러니까 맨날 그랬어요.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때 잘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아 그럼요. 후회가 많이 되는 부분도 있다 그거 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걸 비슷한 걸 겪어봤거든요. 만약에 부모님한테 미안하면은 아르바이트 하세요. 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솔직히 할 거 많거든요. 기회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만 원이라도 버세요. 그러면서 시간 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미안한 만큼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죠. 막상 이런 거 친구 제가 이런 친구 한두 명 만나봤겠어요? 막 막상 물어볼까요? 제가 물어보면서 그러면 너는 공부 막 진짜 부모님한테 미안하니까 막 공부하다가 코피도 나고 공부하다 그냥 졸려서 잔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냥 진짜 공부하다 쓰러져 자고 그런 적 있니? 그런 친구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만 미안하면은 다가 아니고 만약에 진짜 미안하다고 하면은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니까 정답의 끝까지 정답을 끝까지 터치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답에 최선 닦아가려고 노력은 해야죠. 그니까 진짜 만약에 정말로 이게 늦어지는 거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제대로 못하는 거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 1,2년 늦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뭐 5,6년 늦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늦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실력이 있느냐 그냥 실력이 없느냐 있느냐 제가 요즘에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그 라쿠텐 회장에서는 경쟁력 파워드 컴핏을 재밌게 있는데 그 라쿠텐 회장에는 솔직히 저랑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동의 못할 수도 있겠지만 영공서열의 폐지 여러분 영공서열이 폐지돼가면 뭐만 남아요? 실력밖에 안 남아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영공서열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늦다는 거는 그 영공서열에서 호봉을 깎아먹고 있다. 이 친구는 그거를 모르고 모르고 표현했겠지만 이 구체적인 늦는 거에 두려워하면 영공서열에서 내가 그 호봉이 내가 예를 들어 30호봉을 먹을 수 있는 거를 28호봉밖에 못 먹는다는 구체적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영공서열은 무조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천조국, 미국, 캐나다, 유럽은 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호주 이런 데는 다 여러분 그 종신고용이라는 게 없어요. 그 고용이 걔네들 말로는 엄청 유연해요. 유연. 15일 전에 노티스 통지하면 바로 해고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 뭐라니까 정년이라는 정년이라는 표현은 제가 이번에 그 라쿠텐 회장 책 보면서 알았는데 생각해보면 그러더라고요. 정년이라는 표현은 미국에서 불법이에요. 왜? 미국은 취업할 때 나이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게 미법이기 때문에 정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쓰는 기왕이 없기 그 란이 없기 때문에 정년이란 개념이 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20대, 30대가 솔직히 취업을 그래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0대, 50대 분들도 그냥 나이가 벼슬이 아니라 나이는 책임감인 걸 깨닫고 공부를 하게 되세요. 그런 게 누적이 돼야 국가적 경쟁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정말 이게 제가 좀 이 친구가 해준 질문은 K군이 해준 질문은 너무 많이 받는 보편적으로 너무 많이 받는 질문이라서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할 거예요. 마음을 바꾸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서른 살 때 시작했으니까 근데 제가 뭐 아이큐가 남들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전에 뭐가 집안이 뭐 빵빵한 것도 아니고 그냥 되게 그냥 평범하거든요. 근데 음 그냥 어느 그 시점에 내가 뭔가 제대로 했을 때 또 열심히 했을 때 결과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늦었다 늦었다 생각하면 그 늦었다 그 생각 때문에 또 피곤해요. 그렇죠. 피곤해서 이것저것 더 고민하게 되고 내가 실력을 쌓거나 열심히 할 시기에 하지 못하는 거죠. 그니까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고민만 하고 있냐 내가 진짜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냐 근데 결국 우리가 뭐 모든 인생은 그 현재 진행형이 더 합쳐진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느끼는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그거를 뭔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하시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물 아홉이면 뭐 그리고 창창하네. 아까 제가 재수 얘기를 왜 했냐면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재수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 압박감을 한번 못 능겨본 게 인생에서 그게 큰 자산이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때 당시 이런 생각 못 하죠. 그러니까 어디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내가 진짜 절박하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경험이었는데 그런 거는 1만의 생각도 못 해보고 1초의 생각도 못 해보고 무조건 재수는 나빠. 그렇게 생각했던 게 실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늦는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 경험인데 그런 걸 좀 못 해본 게 이제 인생에서는 진짜 인생에서 내가 필요한 거는 다양한 경험인데 그런 경험을 한번 그때만 할 수 있는 경험이었는데 놓쳐봤다는 게 좀 아쉬운 거죠. 고민을 하시려면 늦었냐 안 늦었냐 보다 내가 지금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 또 그 실력을 위해서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더 고민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높아심이 한 마디 해야겠죠. 아 신박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재수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면 또 안 돼요. 왜냐면은 할 때 또 열심히 해야지 또 안일한 마음으로 여러분 공부할 때 재수를 상정화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 움찔 할 거예요 방금 움찔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현재 진행에 타임배리언트를 봤을 때 미분 때렸을 때 그 기울기 현재의 기울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안전빵 그러니까 돌이켜 보니까 압박감을 견디고 싶었다는 거지 여러분 안전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수를 또 왜냐면 또 항상 이거를 자기가 뭐라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대사하자 오독하시는 친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또 기가 막히게 지금 한 열 명 찾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부모님한테 미안하면 실제로 그 미안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진짜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해보니까 알바까지 가지 않아도 엄마 아빠 고맙다고 표현해 본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아마 그쵸? 엄마 아빠한테 가서 오늘 고맙다 그러세요. 지금 이렇게 돌발식 키워져서 고맙고 최선을 다해서 은혜 갖겠다고 보답하겠다고 두번째는 아까 이제 의지가 약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니깐 작년 목표 재작년 목표 재작년 목표 재작년 목표가 똑같죠? 솔직히 빅보컬 쓴 이유 중에 하나 똑같은 겁니다. 항상 다 사람들 연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면은 연초가 되면은 딱 카페 같은데 앉아서 뭐 노트 사갖구 1번 영어 공부하기 2번 독서하기 3번 체중 감량 4번 4번 뭐 뭐라 그럴까 뭐 뭐 봉사활동하기 거의 똑같은 레파토리에요 보통은 여자친구 같네 똑같은 레파토리인데 여자친구 같네 여러분 이거를 할 때는 그러면 제가 솔직히 방송에서 몇 번 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 생각해 보셔야겠어요 왜 못할까를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 고민해 보셔어요 왜 못할까 어저께도 제가 성경관에 가서 강연했는데 한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 단어는 어떻게 외우는게 좋냐고 그럼 제가 이제 거기 친구한테 한번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좀 있어갖고 그거는 모르는 거라고 모든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외우는게 잘 외워지고 어떤 사람은 예문을 통해서 외우는게 잘 어떤 사람은 노래로 만들어서 외우는게 잘 외워지고 어떤 사람은 써서 외우는게 잘 외워지고 어떤 사람은 뭐 퀴즈를 봐서 그거는 솔직히 다 다른 거라고 뭐 보편적으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겠죠 뭐 장기기업을 연결하면 퀴즈가 가장 최고라는 거는 뭐 집단 실험을 통해서 뭐 검증된 거긴 하지만 제가 이제 후배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엔지니어진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자체한테 실험을 해보고 시스테메틱하게 설계 실험을 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을 해야된다고 그럼 뭘 해보면 좋겠어요? 써서 외워보고 백개를 말로만 외워보고 예문으로 외워보고 그렇게 외웠을 때 뭐가 제일 많이 있나면 한번 따져보실 생각을 해보라고 누구한테 뭘 물어보기 전에 누구한테 그냥 답을 얻을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답을 찾을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아 그러더라고요 아유 굿포인트네 그쵸 저도 진짜 그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 하도 많이 받으니까 그 개개인은 다 다른 거거든요 다 달라요 공부법이 다 다른 거고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메타인드가 중요한데 메타인드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수준인지 아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수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험해 봐야 알지 말아요 실험해 봐고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서 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 정도 수준이고 내가 이 내 능력 안에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 이것저것 이렇게 해봤더니 최적화된 방법이 이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이렇게 성형관대 가서 그 공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확실히 저는 친구를 한 몇천명 상담해 봤잖아요 강연만 몇천명을 만나봤잖아요 저는 자리 깔아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자리 깔아는게 아니라 이제 건물 세워도 되거든요 그쪽으로는 당신의 마음을 읽어드립니다 건물 세워도 되거든요 구술도 됐다 큰 거 사도 돼요 진짜 내가 볼 때 구술도 큰 거 사도 되고 에? 여의주로 여의주로 큰 거 사도 돼요 다 보여요 저는 왜냐면 좀 이렇게 여러 명이 많이 보이는데 제가 어떤 친구인지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딱 이렇게 뒤에 누워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목을 딱 거만하게 앉아갖고 책을 덮고 제가 이해했는지 안했는지 남한테 얘기해줘 봅니다 오우 한큐에 100점인 거예요 내가 딱 걔가 일받다로 말했는데 걔가 딱 한큐에 100점인 거예요 이해가 소화를 했나 안했나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왜냐면 전 100% 알거든요 이제 어 너도 똑똑하다 너 학점 몇 점이니 제가 물어봤어요 딱 몇 점을 했거든요 4점 몇이라고 딱 뻔하다니까요 진짜 제가 몇 마디만 들어보면은 솔직히 저는 이 고민해준 친구 생활 패턴도 눈에 훤히 보여요 이제는 하도 많이 받아와갖고 딱 찍어보면 딱딱 나와요 진짜 아니 저는 그 옛날에 그 싱가포르 국립대 있을 때 그 학교로 그 뭐랄까 이렇게 뭐랄까 견학을 많이 와요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딱 그 친구들이 질문을 저한테 하거든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럼 내가 딱 끝나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저 친구 반에서 공부 잘하지 않냐고 어우 1,2등 한다고 1,2등 한다고 딱 물어보는 것만 대충 들어봐도 얘가 공부를 요정도 하겠구나 그건 딱 나와요 솔직히 이제는 그래서 그래서 아까 다시 이승우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일단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거에요 왜 못했을까 목표가 왜 그러면은 목표가 과했거나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 있겠죠 과했으면 어떻게 돼요?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몇 번 고민을 했는데도 몇 번 목표를 세웠는데도 안 되는 것보다 아주 작은 목표를 세워서 성취하는게 뭘 어떤 관점에서 봐도 한 몇 천배 효율이 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좀 이제 친구들이 계속 똑같은 목표를 세운다는게 너무 안타깝고 근데 항상 여러분 목표에 들어가는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30대 40대 형아 누나 오빠 언니한테 들어가는 목표도 뭐가 있어요? 영어 공부가 있는데 제가 어저께 성형관대 가서도 친구들한테 역설을 했어요 뭐가 됐든 뭐 코리안 헤럴드를 보든 코리안 타임즈를 보든 뭐 뉴욕타임즈를 보든 이코노미스트를 보든 전공서적을 보든 논문을 보든 영어는 제발 한번 인생에 있어서 토나오개 공부하라고 왜? 언어라는거는 한번 배우면 오래 간다고 싹 사라지지 않는다고 토나오개 공부하면 뇌에 한번 박아주면 근데 그거를 어설프게 찔끔찔끔 공부해서 평생 달고 살거냐고 응? 특히 이제 엔지니어 즉 정보통신공학부 3학년 전체 세미나에 가서 강연을 해준 거거든요 응 너희들은 엔지니어고 이제 거의 다 이제 회사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누이 많았지만 이제 후배들이니까 되게 세게 말하거든요 니들은 영어 못 읽으면 장림으로 사는 거라고 가능성에 100에서 70 깎아먹고 시작하는 거라고 어? 영어 뭐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영어 원서가 읽는게 불편하고 구글링이 불편하면은 니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응?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Y를 인지하고 왜 영어 공부하는지 인지하고 그냥 영어 잘했으면 좋겠지가 아니라 영어를 못하면 죽는다는 걸 인지하라고 그 뭐랄까 직업으로 직업의 생명으로 봤을 때 사활을 걸어라 진짜 아니 끝난 거라고 우리나라로는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교수님들도 두 분 만나뵀는데 솔직히 이제 고작가님 이제 문과잖아요 이제 제가 저는 인지 이과고 공돌이고 솔직히 우리나라 공돌이들이 이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됐어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돼서 뭐예요? 수출을 안하면은 굶어 죽는다는 거를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여러분 맨날 LG 까잖아요 병신같은 핸드폰 만들고 막 등신같다고 막 삼성도 거지같은 핸드폰이라고 여러분 맨날 까잖아요 삼성 LG 까고 뭐 현대차도 쓰레기라고 맨날 까잖아요 맞는 부분도 있죠 근데 근데 그 분들은 수출을 못하면은 죽는다는 거를 아주 아주 삼시세끼 밥먹듯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니깐 그럴려면은 외국에서 어떻게 공부가 되는지 그걸 다 알아야되고 해외에 첨단 기술은 뭐가 있는지 어떤 어떤 대학교에서 왜냐면 우리나라보다 외국에 대학이 더 많으니까 제가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지 않을게요 훨씬 많은 대학이 미국에 독일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영어로 발표하거든요 그럼 그걸 알아야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작가님이랑 공부법 책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을 어 여러분들을 공부 이렇게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1차장 목표 2차장 목표는 수출이에요 무조건 왜 우리나라 저는 솔직히 그 지식인 계층이 이걸 좀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이거는 좀 약간 번의 얘기인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는게 영어로 컨텐츠 못팔면 우리나라 끝이에요 이제 왜냐면은 그 우리가 하드웨이에서는 성장이 정확하게 정체가 됐어요 그러려면은 그동안 한 번도 못 팔아먹었던 책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근데 시도조차 안하고 있잖아요 미약하죠 예 예 진짜로요 왜냐면 일본 미니멀리즘 아직도 10위 안에 있다니깐요 이 라쿠테르 해장책 누구 일본사람이 한거잖아요 그쵸 빌리게이츠가 추천한다니깐요 아니 뭐 미움받은 용기가 예 일본책이니 근데 근데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냐 이거죠 왜 다 수입만 해야 하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저가 고작가님이랑 실패할 확률이 99%지만 도전을 하는거죠 왜 일단은 컨텐츠에 자신이 있거든요 왜 고작가님이 독학으로 독서를 수천권을 하면서 독서가 뭔지 깨닫고 제가 공학박사를 받으면서 삼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텔레비를 만들기에 진짜 목숨 걸고 일을 해보고 거기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가 공부 한번 타보여요 시험만 생각하는데 비욘드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 넘어 아 진짜죠 실무 실무 진짜 실무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써야되나 그걸 진짜 말하고 싶은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100% 자신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 뭐 논문으로도 해외에서 경쟁을 해봤고 인형도 몇백번 대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작가님 책은 제가 봤을때 충분히 그동안 가능성이 있었는데 예? 저랑 같이 합치면은 저는 진짜 우리는 안드로메다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준이 그래서 이제 저에게 도전을 하는거에요 다시 돌아와서 그 영어를 아까 하는게 여러분 진짜 인계점을 넘게 공부를 해봐야되는거에요 토 나오게 우리 그 그 JH군 보세요 영어공부 한번도 안하다가 지금 위경련으로 쓰러져갖고 그 단어 외우다가 한번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그 친구 이제 전문대 다니고 있었거든요 공무원 준비하고 있었고 다 다 접었어요 편입해서 공부 더 할거라고 음 그래서 자기는 이쪽 광고 미디어 쪽에서 최고가 될거라고 뭐 아이디어가 샘솟는데요 예? 근데 그 친구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8시간씩 단어 240개씩 외우면서 성공하니깐 480개씩 늘려서 2주만에 4,000개 다 외우고 지금 8,000개 거의 다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도 제대로 봐본적이 없는 원소를 보게되고 완전 컨텀참프가 일어나는거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계속 제작 목표가 예를들어 목표가 여러개 있어요 뭐 살빼기 뭐 다 포기하세요 안되면은 하나만 딱 정하는거에요 하나 정해서 그걸 진짜 목숨 걸고 도전을 하는거에요 그래도 안되면 어떻게 하나 정한거에서 목표량을 줄여야겠죠 여러분 그 성취라고 나면 레벨업이 되면은 할 수 있는게 더 많아져요 근데 이제 목표도 커지고 보이는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목표도 바뀌고 그렇게 여러분 내가 목표를 이뤄내고 어떤걸 이렇게 제가 성장하려면은 작은 목표를 만들어서 가야되는거에요 그러면 이제 약간 리마인드 시키면 저번에 우리가 그 목표에 대해 두가지 말씀 드렸을거에요 그 원대한 목표와 그 다음에 스마트한 목표가 둘 다 필요하다 근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 목표가 있는데 중요한건 그것만 있으면 말씀하신것처럼 그 목표가 원호 멀리 때문에 지치거든요 근데 그 목표는 이제 방향성만 알려주는거고 중요한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걸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으로 만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률이 높아지고 대신 그거를 그냥 계획 세우는 것과 매일매일 적는건 또 확률이 달라집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내가 할 분량은 내가 할 수 있을 정도 를 이제 하면서 하는거죠 여러분 근데 한두번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이게 실험입니다 내가 분량을 이렇게 했는데 안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피드백을 받는거에요 아 이것도 많구나 이러면서 메타인지가 올라가는거에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정도의 어떤 인지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획을 잡으니 그게 안되네 수정이 나아 놓은거죠 그러면서 그런 성취들 작은 성취들이 합치면 된거 같고 하다 우리 넷살 얘기한 것처럼 의지력을 오늘 말씀 드린거 동기부여가 중요하고 더불어서 환경설정도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의지로 발휘하는 공간이 어디냐 공부면 공부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어디냐 그것도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경설정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은 저랑 고작가님이랑 공부법 책을 쓰면서도 지금 번외로 뭐라고 있냐면은 이런 자기관리 어플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책이랑 드릴거에요 그거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간단해요 거기 스타바치 들어있고 그렇죠 왜냐면 공부할때 딱 해놓고 해야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개발을 계속 해야되겠지만 뭐 그거 안에 다 그냥 기능을 모아놓는거에요 핸드폰 핸드폰 비행기 모드로 딱 누르면 거기 안에 딱 그냥 큰 비행기 모튼 버튼 크게 만들어놔서 그거 누르면서 스타바치가 시작되는거죠 핸드폰 꺼버리는거죠 그야말로 뭐 공부도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저희의 최적화에 맞게 한번 만들어 보는거죠 예예 그 다음에 그날 목표 적어 적는것도 그니까 그 다음에 왜냐면 기록이 쫙 남으면 복이면 내가 나중에 진짜 그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은 유의미한 어떤 의미가 나오거든요 그니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려고 왜 환경설정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만 강조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책은 하나의 소통수단이고 저희는 뭐 책 쓰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든 바꾸려는 사람들이에요 책 말고 다르게 바꿀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다른걸 할거에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팟빵을 하는 이유도 어떻게든 한명이라도 더 바꾸려 그러는거에요 실제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솔직히 제가 볼 때 몇백명 바뀐거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갈거고 몇백명 안으로 예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뭐 이게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기관이 됐다면 그거 하기전에 한번 인성공부 들으시면서 동기부위 잡고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어 정말 이렇게 강력히 뭘 해야 되겠다 할때는 항상 김연아 선수가 어 그 스케이터 묶는거? 아니 묶는거 말고 그날 그 결승전 금마달 딸때 프리 있잖아요 프리 하면서 다 완벽하게 하고 울 울잖아요 아 제가 그거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어린 나이에 그 짊어졌던 압박감 압박감을 이겨내는 그 모습이 네 저한테 너무나 귀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해이해지거나 뭔가 중요한 프로젝트 시작할 때 그걸 봅니다 그러면은 저 어린 소녀가 이걸 해냈구나 그렇죠 그 압박감을 이겨냈구나 나도 해야지 네 정말 내 스승이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걸로 자기한테 임팩트를 줬던 것들을 수시로 봐주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 순간에 내가 의지력을 이제 바닥에 날 때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한 번 두 번 몇 번 성공하면 성공감이 또 이게 이 자율과 자존감을 좀 올려주거든요 자신감을 올려주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늘 말씀드린 걸로 습관 한 1시간 10주 정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도와준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갑자기 굴러가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처음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 좀 쉬워진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니깐 제가 이 빅보칼을 출간을 하고 제일 인상 깊었 저는 상상도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이 나온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빅보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모르는 개수를 세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분들이 나오는 게 되게 그런건 예상도 못했던 거고 되게 신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행위가 별거 아닌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가 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거의 안 해요 이게 예를 들어 5만 건 정도 팔렸다 치면은 5명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5명은 어떻게 해요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딴 거 뭐 하시는 거 뭘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하시는 분 다른 거 보면 장난 아닙니다 장혜강 선생님 이런 분들이 했는데 다 대단하신 분들이었어요 아 그니까요 아니에요 딱 보면 답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그거 하셨나 그 다음에 그걸 따라한 친구들도 나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기울기가 플러스로 터닝포인트로 바뀐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목표를 못 이루는 이유는 뭔지 뭐가 뭔지 몰라서 못 이루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영어 하나만 놔도 내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되는데 그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 또 해드렸잖아요 그 미국에서 특전사를 상대로 심리 실험을 한 거예요 특전사한테 행군이 40km라고 그랬을 때 행군이 진짜 거리가 40km였고 그 네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너희들 오늘 행군 40km 해야 돼 그 다음에 다른 그룹한테 너네 행군 30km라고 뻥치고 적게 그 다음에 행군 60km라고 그러고 행군 거리 안 말해주고 그 다음에 행군을 얼마나 완주를 많이 하나 그걸 미국이란 나라 참 대단하네 그거를 실험을 한 거예요 특전사 최고의 요원들을 대상으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제일 완주율이 높아요 40km인데 40km 알려준 사람들이 제일 높고 제일 완주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목표 거리 안 말해주네 거기는 화까지 냈어요 그 조교한테 막 멱살까지 잡을 뻔했어요 욕하고 도대체 몇 킬로 걸어야 되냐고 도대체 몇 킬로 걸어야 되냐고 여러분이 그니까 누구예요 지금 목표가 뭔지 모르니깐 목표가 뭔지 모르니깐 다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들 수학공부 얼만큼 해야 되는지 영어공부 얼만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깐 할 마음도 안 나고 할 양도 안 정해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니까 예를들 영어 같은 거는 다 나왔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이틀이 아 하루만 하거든요 안 해 내 맨날 말하잖아 어떤 의지가 대단해요? 안 하려는 의지 그 안 하려는 의지 다 모으면은 남북통일도 시키고 내가 볼 때 우리 고구려 제2의 고구려 우리 중국도 침범할 수 있어 내가 볼 때 진짜 그 의지면은 진짜 어? 진짜 내가 볼 때 그 의지면은 내가 볼 때 우리 징기스칸도 될 수 있어 내가 볼 때 그 의지면은 뭐 전쟁은 못하겠지만 기술 무역 이런 걸로 세상 다 점령할 수 있어 내가 볼 때 네? 그니까 여러분 그 의지를 플러스로 바꿔야 되고 근데 그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막 진짜 이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라는 거예요 아까 목표에 영어가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면은 내가 영어 얼마나 모르나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분도 인생공부를 한번 쭉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 것들은 듣지 마시지 들었을 때 자기한테 적용하는 관점을 갖고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 이런 소스가 있는데 다 적으면서 접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이 훈련이 되면 앞으로 책을 읽거나 뭘 할 때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벤치마킹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했던 얘기 지금 새로운 거 거의 없어요 다 우리가 인생공부를 했던 얘기가 주거거든요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자기가 접목할 게 뭔지 한번 고민해 보셔서 접목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영어 얘기 됐으니까 수학 얘기 요즘 수학에 친구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이제 시험에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그동안 이런 거지 같은 거 내가 왜 안 보고만 한다는 게 아니라 시험이 재밌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 특히 문과 친구들이 수학을 잘하고 싶은데 내 수학식을 얼터게 키우냐고 모르면 중학교 수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정석 보고 뭐 아니면 수학 교과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성인이니까 수학사 같은 거 한번 봐보고 아 수학이 이렇게 발달했구나 그렇게 좀 수학에 재미를 붙이면 더 다큐멘터리도 많으니까 수학을 더 자랑이 높아지니까 그래놓고 그러면 또 뭘 해야 돼요? 그냥 공부했다가 끝이 아니라 거기 나오는 시험들 있잖아요 그걸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풀면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험이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영어도 똑같고 영어는 영어도 독해를 해보고 뭐 빅보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책 같은 거 하나 통째로 통째로 한번 몰라도 읽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몇 개 나오나 세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도 레벨이 있잖아요 여러분 서장 가면 책 진짜 많아요 몇 학년용 몇 학년용 이런 거 다 있어요 진짜 미국 뭐 6학년용 5학년용 이런 거 다 있어요 좋은 거면 잘 돼 있죠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1학년 거 한번 읽어봐서 오 이건 한 쪽당 모른 단어가 몇 개씩 나오는구나 그냥 그게 여러분만의 빅보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 아까 고 작가님이 말하는 거 메타인지 때문에 제가 빅보카하는 걸 만들게 된 거거든요 내가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해서 만든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많아서 성공을 하게 된 거고 그냥 여러분은 일단은 진짜로 이제 다시 이걸 좀 정리를 하면은 목표를 못 지킨다 그럼 일단 목표를 왜 못 지킨다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분석을 했으면은 목표를 줄일 것인가 예? 아니면 뭐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거 쪽으로 만들어서 실험해 봐야죠 네 실험을 해보고 여러 번 트라이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친구한테 제가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예요 작년 목표 재작년 목표 재작년 목표 얼마나 시도해 봤냐 이거예요 안 해놓고 못 지켰다고 그러면 거기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한 거 좀 잘 정리를 하셔서 세 개 들으셔서 일단 분석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좀 구체적인 목표 환경설정 네 마지막으로 딱 제가 비유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생에서 목표는 이렇게 산을 오느랑 똑같잖아요 저 산이 몇 미터인지 알고 올라가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랑 똑같은 거 이게 1800인지 알고 보니까 뒤지게 올랐는데 에베레스트였어요 다 포기하게 되죠 그쵸 아니면 관악산이었어요 650미터 네? 몇 시간 걸리지 감이 오잖아요 그럼 얼만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산 봉우리 찍었으면 여러분 산 올라갈 때 산 봉우리 보고 올라가요? 그럼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 발만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발만 그 다음에 가끔 봉우리 한 번씩 보는 거 머지 않았구나 그렇게 하는 거지 누가 산 올라갈 때 저쪽 천황복망 보면서 올라가요 미친 사람이야 제가 볼 때 그거 절대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를 정했으면 뭐예요? 진짜 그거 구체적인 그 계획을 실현하게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겨우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 말까 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K군인데 이건 좀 보편적으로 많이 받은 질문이라서 제가 대표적으로 처음 고민을 한번 이렇게 상담해 드렸습니다 네 이제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고민은 어 요번에도 K군인데 K군이 맞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 시용진 박사님 저는 한창 열심히 공부 중인 군인입니다 일단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졸업선물이라는 책을 세 번 이상 읽었는데요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었고 배울 점이 많고 책을 통해 많이 깨달음을 얻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박사님 말씀에 많은 관심이 생겨서 페북에 올라오는 작가님 글도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 있고 또 작가님이 쓰는 끄덕끄덕이라는 채도 꼭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좋은 책을 써주셔서 고맙고 쭉쭉쭉 가고 이제 고민으로 넘어갈게요 저는 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다보면 흔히 말하는 천재 혹은 똑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응? 그 사람들은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을 내다보고 있었고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너무나 분했고 답답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들보다 공부를 부족하게 한 것도 아니고 잠도 줄여가면 더 많은 시간 올바발 공부법으로 투자했는데 저는 부족했습니다 공부 경력도 비슷한데 이렇게 뒤쳐지는 제 모습을 보면 모든 일에 의욕이 떨어지더라고요 만화가 이현세님이 천재를 이기는 법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랜 시간 하다보면 천재를 이긴 날이 올까요? 이길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작가님 하시처럼 꾸준히 하는 방법밖에 없을 걸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무언가 특별한 노력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많은 방법 중에 독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와 독서를 변행하고 있는데 물론 바로 변화가 오진 않겠지만 답답한 메일을 밤을 뒤척이다가 박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뭐 혹시 다른 방법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두서없이 메일을 보내봅니다 연령대가 뭐라 그랬죠? 군인 20대 중반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친구 보면은 이 친구가 되게 자신 있게 이런 친구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열등감 열등감이 익히 이슈잖아 이거는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 회사 같은 데 삼성 같은 데 가보면 그 뭐라 그럴까 퍼포먼스 차이가 10배 100배 차이란 사람들이 많아요 대학원 같은 데 가도 그렇고 구글에서도 그렇고 야 고작가님인데 보세요 저는 솔직히 책 한 걸 읽는데 하루 이틀 3일 막 이렇게 일주일 이렇게 걸리는데 고작가님 하루에 막 한두 거씩 읽는단 말이에요 미친 사람 같잖아요 그럼 짜증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친구가 되게 자신 있게 그게 제가 그 사람들보다 공부를 부족한게 한 것도 아니고 잠도 줄여가며 더 많은 시간을 더 올바른 공부법으로 투자를 했는데 저는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이 친구 공부를 별로 잘 안 알고 있을 거라는 추정이 돼요 그렇죠 네 과연 어떤 기준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본인이 더 올바르게 공부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뭐 여기서부터 저는 이 친구 공부를 뭐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아니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 봤던가 네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못 본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친구가 아직 군인이라고 자기가 나이를 얘기해줬잖아요 그쵸 어 아직은 내가 볼 때 꾸준히 일하는 거에 시간이 안 됐거든요 아직 근데 그거를 아직 그거를 왜냐면은 그 수능 이후에 주도적인 공부를 한지 그러면은 길어야 3년인데 거기에 대해 꾸준히 라는 말을 붙이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늦게 갔다 하더라도 5년 네 5년 인데도 꾸준히 라는 말을 붙이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저랑 고 작가님도 요즘에 하는 말이 다음 책 끝나면은 책 쓰지 말자 공부 1년 좀 깊게 하자 아직도 우리도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한 2년간 책 안 쓰려고요 저는 어디 학교를 들어갈까 생각해요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려 그러는데 거기다 내가 되게 되게 당연한다라듯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착각일 확률이 크거든요 그 음 뭐 마이콤 글래드 아웃라이어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에 1만 시간의 재발기는 책이 있어요 네 거기 나온 거 둘 다 이제 합의 보는 게 뭐냐면 음 이게 책 보면 부제가 노력은 노력은 우리를 어떻게 배신하는가인데 그건 좀 책 팔려고 오바를 한 거고 음 어 그냥 노력은 기본 세팅입니다 책 읽어보면 둘 다 마찬가지예요 노력은 기본 세팅이고 그 안에서 방법론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음 근데 노력도요 어 그냥 그냥 그 대가들 있잖아요 음 정말 말도 안되게 열심히 해요 대차게 열심히 해야죠 예 말컴 굴랄두월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그냥 말도 안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냥 열심히 아니라 어? 그냥 허벌나게 엄청나게 장난하지게 열심히 한다고 나오거든요 네 여러분 솔직히 제가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제가 제가 스스로 언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제가 빅보카 만들면서 제가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때도 키보드 자판이 다른 적은 없었어요 근데 노트북 보시면은 키보드 자판에 그 글자들 있잖아요 그게 거의 다 지워져 있어요 제꺼 보면은 얼마나 많이 쳤으면 여러분 그게 1년 바퀴 산 노트북이 아닌데 그게 다 지워졌겠어요 최소한 여러분 그 정도는 해야 돼요 뭘 했으면은 뭐가 그냥 말도 안되는 기이현상이 나올 정도는 해야 노력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싶다면은 네 그리고 이분 이제 말에 이제 모순이 있는 거 뭐냐면 열심히 했다 칩시다 두번에 또 올바른 공부법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든 거의 지금 학습의 이론은 시간 투여 올바른 방법론이 있으면 범인이 다 마스터가 돼요 일반인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만약에 얻은 질병이 있지 않는 이상은 네 마스터급 이상이 다 됩니다 네 둘이 있으면 노력과 방법론이 오르면 그러니까 노력하더라도 방법론이 좀 틀리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마이큰 굴레들이 놓친 부분이다 이해하기 쉽게 1만 시간으로 때려 부었는데 네 이제 분야보다 다르죠 그렇죠 7,000시간 8,000시간 뭐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일반식의 법칙에 어떤 아이들 줬던 사람이 이번에 책 쓴게 일반식의 재발견인데 노력만 노력만 중요하지 않다 노력은 기본 세팅이다 노력 없으면 이제 안 된다 그런데 방법론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네 이 두 개가 있으면 웬만큼은 다 마스터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노력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부터 안 했거나 아니면 방법론이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나의 때를 봤을 때에는 어떤 인계점을 늘 수 있는 기간도 좀 안 됐어요 네 안 됐어요 네 안 됐고 정말 이게 악물고야 했다 하더라도 방법론이 잘못됐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두 가지를 다 했는데 뒤뚫어질 확률은 되게 적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랑 또 중복되는 게 만약에 내가 안 됐으면 자기 분석을 시작했겠죠 올바른 공부법이라는 그런 거예요 스스로 셀프 피드백을 가지는 게 여러분 올바른 공부법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이 친구가 그런 걸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으로 해보면은 여러분 타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솔직히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타고났다는 게 유전적으로 타고났다기 보다는 아주 어렸을 때 그 환경 조성이 되게 운이 좋게 잘 됐던 친구들이죠 뭐 비아냥거리면 금수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거 뭐 이렇게 재능의 금수죠 근데 그것도 그런 친구는 근데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 다 살펴보면은 다 부단한 노력이 있는 게 그 만시간이라는 게 있는 건 다 그거는 거의 거의 팩트 수준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천재랑 여러분을 비교할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그니까 왜 그 사람을 이겨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천재를 이겨야 돼요? 그거가 먼저 따져야 돼요 왜 그거는 내가 볼 때 뭐랄까 소모적인 진짜 열등감인 뿐이에요 그니까 비교를 하시려면 어제 자신과 비교하시려면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동미효과 밖에 없어요 내가 어제보다 어제보다 내가 성장했는가 네 그니까 제가 요즘에 아 이거 이거 나오면 대박 날텐데 이거 나오면 대박 날텐데 아 이거 제 표정 보니까 대박 날 편이에요 이제 하얗게 할 얼굴에 그 내가 지금 숫자를 까먹어서 그런데 내가 그게 아니라 그 그 얘기를 제가 제가 알마 솔직히 강연에서 제가 제일 먼저 썼을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하루에 1%씩 365일 복리로 하면은 37대고 99%로 1%씩 그니까 대충대충 살면은 0.26 돼서 100배 차이 난다 음 근데 이거를 제 강연에서 막 해서 그게 반응이 항상 좋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걸 프린트한게 그 사진을 프린트한거야 어떤 분이 그거를 그래서 그 그림이 그때 그 당시에 올려서 페이스북 상에서 그게 막 몇 천 공유 몇만 공유가 됐어요 음 근데 내가 이제 그걸 내가 썼지만 나는 그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복리효과가 뭐냐 하루에 1%도 할 필요가 없어요 비현실적이에요 일단은 그게 틀린게 그러면은 100배 차이는 사람이 나는데 100배 차이 1년이 안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값이 틀렸다는거에요 여러분 하루에 0.1%만 열심히 사는거에요 1.001이 되는거에요 근데 하루에 여러분 0.1%만 대충 사는거에요 0.999가 되는거에요 0.99도 아니고 이거를 365일 사면은 그게 현실적이에요 그렇게 0.1%만 여러분 매일같이 열심히 살아도 1000분의 1만 향상시키면 되는거거든요 1000분의 1만 그러면 1년이 지나면 1.4가 1.5가가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대충대충 살면 0.999로 살면은 0.7이 되요 딱 두배 차이가 나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인생 1년 사는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 10년 누적이 되면은 1000배 차이가 이제 거기서 나는거에요 그 누구는 연봉을 몇천억씩 받고 누구는 그냥 평범하게 살게 되는거에요 아 이제 내가 그걸 보니까 거기다 X칠거거든요 그 1% 열심히 살아 그렇게 너무 힘들다 0.1%만 열심히 살아라 그래도 1년에 40% 50% 성장이 일어나는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까 그 남하고 비교 없이 내가 40 50%씩 성장 10년만 해보세요 몇십배가 일어나요 여러분 몇십배가 진짜 네 그니까 아까 고작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재랑 비교할게 아니라 어제 나보다 매일같이 1% 내가 많이 봐줬죠 10분의 1로 줄였어요 0.1%만 진짜 여러분 그렇게 써놓으세요 매일같이 0.1%만이라도 제발 좀 어 열심히 살자 이런건데 핵심이 뭐냐면 성장할 때 이게 이게 뭐 하루종일 노력하는게 아니라요 똑똑하게 해야 된다는게 뭐냐면 아까 그 친구도 뭐가 있었냐면 잠도 안자고 잠 적절히 잘 주셔야 돼요 그렇죠 잠초 잘 자야 돼요 아 이게 중요해요 그 학습에 네 똑똑하게 해야된다는거죠 어 그렇게 해서는 장 지속가능하지 않으니까 어 지속가능할 수 있게끔 우리 뭐 하루이탈하고 끝날거 아니고 어 꾸준히 죽을때까지 성장하는거니까 이렇게 균형있게 네 올랐을 만큼 열심히 살았으면 주말에 잘 쉬면서 리플레쉬하고 자연도 보면서 생각도 하고 사색도 하고 어 좋은 관계 유지시키고 뭐 맞다마저는 만나보고 뭐 그런것들 하는거죠 그것이 이제 현명하게 성장시키는 방법인거죠 이게 일단은 이 고민이 마지막 고민인데 요번 방송에 제가 이제 좀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하나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 천재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받아요 그 열등감 때문에 제가 얘기하나 해드릴게요 어저께 제가 성대가서 한 얘기인데 네 제 얘기에요 저는 원래 그 고작가님 원래 고작가님이랑 저랑은 그 CF 보셨어요? 호날두랑 어떤 애랑 그 몸 크로스하는 CF 되게 대박난 CF인데 아 기억날까 말까 그 뭐냐면 호날두가 어디서 딱 그 어떤 어떤 이렇게 친구가 있었는데 경기장에서 딱 부딪혀갖고 영혼이 바뀐거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그거 뭐냐 아침에 일어나니깐 호날두가 되어있어? 호날두가 되어있고 호날두가 그 친구가 되어있는거에요 그 친구는 이제 축구를 잘하는 친구가 아닌데 호날두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 그 그냥 그 사람은 동네 빈민가에서 축구하던 친구고 호날두 이제 호날두 사람도 되게 웃겨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비서가 있고 어? 막 페라리 막 타고 막 그 친구 가고 막 그러거든요 재밌는데 한번 찾아봐야되겠다 네 근데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제가 갑자기 얘기하는게 호날두가 열이 받는거잖아요 이제 쟤는 진짜 호날두 아닌데 그래서 그 친구가 호날두니까 이제 바뀐 친구가 실력이 계속 동네 빈민가부터 막 휩쓸기 시작하는거에요 축구를 그래서 결국 진짜 프로팀으로 올라와요 음 그래서 호날두랑 근데 호날두도 근데 그 친구 이제 호날두가 아니잖아요 근데 호날두도 맨날 남아서 연습을 하는거에요 아 사람들이 잘 호날두랑 착각하고 있는데 맨날 남아서 호날두랑 호날두만큼 해내니까 연습을 해서 호날두도 다시 호날두만큼 실력이 되요 그래서 둘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나요 다시 그래도 둘이서 태클하면서 다시 영원히 다시 딱 바뀌면서 제대로 해보자고 딱딱 머리치면서 하고 딱 이렇게 끝난다고 소름 돋거든요 그 광고 야 잘 만들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얘기 왜 했냐면은 고작가님이랑 저랑 원래 이렇게 몸을 바꿔야돼요 원래 박사는 고작가님 하는게 맞고 뭐랄까 약간 좀 바뀌었어요 우리는 내가 볼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 스펙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스펙이 스펙에 따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이미지가 오히려 저는 뭐 작가니까 저는 작가에다가 창업도 두번 하고 네 창업도 두번 했으니까 에 뭔가 이렇게 활발하고 사람 만나고 좋아하는걸 좋아하고 그럴거 같은데 공주정 다 겪으면서 뭐 이렇게 이런식으로 합구적이지는 않고 근데 사람들이 되게 그럴줄 알지만 전혀 아니고 사람 만나는것도 그렇게 막 고작가님이 막 안 만나는건 아니지만 막 좋아하는것도 아니고 책 읽는걸 훨씬 좋아하고 그런데 저는 공학박사지만 책 읽는거 너무 아직도 힘들고 사람 만나는게 훨씬 좋고 그니까 이제 저 보면은 뭐 창업도 두번 하고 막 그랬으니까 실천과정 이미지가 강하고 혼자 홀로서기 프리랜스 하고 있으니까 고작가님은 진짜 사람을 만나는 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론가에 가갖고 네 우리 박사니까 공학박사고 막 막 막 피오리 이런거에 갈거 같은데 논문 뭐 엄청나게 막 인용되고 그러니까 이론가면서 조금 뭐 이렇게 학구적이고 전혀 아니에요 전혀 사람 뭐 이거 아닌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반대로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빨리 한번 부딪쳐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래서 붙어다니는게 그거에요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섞어버리려고 이미지 근데 뭔 얘기를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저는 누누이 말하는게 공부를 잘하는 애가 아닌데 공학박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를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박사반대 5년정도 걸렸으니까 만났을 때 영준아 이런 theory가 있대 어 이거 이거 실험해보면 이런 값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나는 그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진짜 속으로 진짜 뭐라 그랬냐면 이 새끼 이 새끼 좀 짱인데 이런거 어디서 알아오는거지 존나 짱인데 계속 그렇게 계속 혼자 존나 짱인데 존나 짱인데 이거를 너무 막 신처럼 보이는거 교수가 욕하면서 속으로 너무 대단한거에요 막 영어로때면 fuck fuck 막 존나 잘하는데 진짜 짱인데 너무 대단해서 계속 그걸 몇달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나는 그 theory 어디서 얻어오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막 인간계 사람이 아니라 신계사람으로 보이는거에요 무슨 말씀하실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계속 나도 이제 박사를 했죠 그냥 막 나는 나는 우리 교수처럼 안될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5년차가 됐잖아요 근데 후배들한테 야 이런 이런 theory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실험하면 돼 어? 이렇게 이렇게 실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도교한테서 교수님 이런 이런 theory가 있는데 이런거 해본거 어떨까요? 야 그거 좋다 어느 날 내가 이러고 있는거에요 어 맞습니다 내가 막 아 시발 짱인데 짱인데 그랬던 사람이 있잖아요 와 존나 짱인데 존나 짱 막 진짜 막 내가 온갖 비속어를 다 써가면서 내가 막 극도의 막 막 막 막 막 막 논리적으로 막 이해가 안됐던 사람 흥분이 돼서 이해가 안됐던 사람이 내가 언어로 보니까 돼있는거에요 근데 그게 밥만 먹고 공부만 해서 5년 하니까 겨우 된거에요 그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가 툴과 네 또 동기부여정 부분들과 예시 부분들 그렇죠 어 이론과 실전에 대한 그런 것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게 공부모 책인거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로 노력을 했을 때 저희가 인생공부 페이지랑 팟빵 그 다음에 강연으로 1만 시간을 만들어 드릴거에요 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유대인 진짜 콧대 꺾어버리는 나라로 만들어버리는게 아저씨 유대인 콧대 꺾어버리고 그 유대인들 막 이렇게 그 특유의 옷들 있잖아요 그 코스튬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거에요 한국사람들 천재민족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게 꿈이에요 여러분이 해야될게 뭐가 있냐면 결국 우리 방송이나 책이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제가 얘기해줄 수 있는거는 여러분들이 안하면 말잡을거에요 진짜 그러니까 결국 내가 무언걸 한다는거는 아트거든요 우리가 얘기하죠 책 내용이나 우리는 테크닉을 얘기해주는거에요 그러면 테크닉은 보편적으로 확률은 높지만 나한테 적용 100% 적용할 수 있는거 아니거든요 적용은 누가 하냐면 본인이 하는겁니다 아트는 각자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술이 다 다른거잖아요 그 할 때 저희가 대신 예술을 할 때도 테크닉을 모르면 대부분 말짱 꽝이에요 테크닉을 계속 시도해보고 노력해보고 하는 가운데에서 나만의 이 아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나만의 아트를 만들면 나한테 최적화된 가장 효율이 높은 그런 것들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공부를 하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할 때 가장 큰 효율이 될 수 있겠고 대신 우리는 테크닉을 주지만 여러분이 아트로 만들기 위한 정말로 다방면의 노력으로 도와드리려고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거죠 제가 아쉬운게 아까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빅보커 사신 분들 많잖아요 진짜 하루만 잡아갖고 제발 다 한번 봐보라니까요 외울생 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쭉 보면서 내가 얼만큼 아나 모르나 제발 그걸 파악을 해야돼서 제가 막 그걸 사례발굴을 해갖고 막 포스팅하고 막 난리를 쳐도 안 한다니깐요 그래놓고 무슨 큰 꿈을 꾸고 뭐 천재를 이기고 뭐 목표 설정이었고 아니 그 간단한거 하루 걸리는 것도 안 하면서 내가 뭐 그 놈의 안 하려는 의지 내가 어떻게 다 뽑아버려야되는데 진짜 그니까 너무 깝깝한거에요 그 그 예를들어 그게 극도의 나쁜 방법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정도 날려도 돼요 내가 볼 때 인생에서 그런 감수도 안 하면서 무슨 무슨 성공을 꿈꾸고 무슨 성장을 하겠어요 사람이 그니까 제발 남들 보면서 좋아요만 누르지 말고 와 와 대단하시네 하지 말고 2천개라도 해보고 3천개라도 해보고 4천개라도 해보세요 8천개까지 바라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상한 나라 엘리에스 어디로 갈지 모르면 일단 가라 일단 가라 가면 피드백이 있고 성공 운이 좋아서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실패도 우리 신박사님이 또 만든 용어 있죠 성공한 실패 성공한 실패 시도한 사람만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 피드백 받으면 아 이것이 실패 자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그 무료 퀴즈 어플이 나와요 내가 너무 안 솔직히 이거 내기 싫은 이유가 생긴 게 뭐냐면은 이러면 공부에 빈익빈이 발생 부익부 빈익빈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내가 무료 어플 해줘서 좋아하죠 공부 안 한 사람한테 해당 하나도 안 돼요 왜? 퀴즈를 풀어야 되는데 암기한 게 없는데 여러분 뭘 테스트 하겠어요 근데 지금 다 외우는 곶간에 가득 채운 사람들을 막 하는 게 단어 신나는 거예요 이제 그거 나오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그거 다 장기기격으로 넘어가고 안 해온 사람들은 그냥 괴리감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공부에 빈복역차를 늘리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 말씀하신 게 그게 지금 현상 중에 벌어지가 있어서 그걸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거 그게 뭔데? 무크입니다 우리 온라인 개방형 온라인 개방형 대학 있잖아요 공짜로 지금 MIT 그 세계 슈퍼스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음수 좋잖아요 근데 일부 이제 긍정적인 게 되게 많은데 부작용이 하나 뭐가 있냐면 부익부 빈익빈 그렇죠 원래 잘하는 애들이 더욱 보는 거예요 원래 잘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통해서 정말로 어? 교육을 못 받고 돈이 없고 그 아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오히려 자기가 열심히 했던 애들이 다시 점검도 해보고 어 내가 이거 더 들어봐야지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이거를 이제 바꾸려고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 문제인지 알아요? 아까 묵획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런 게 나와버리면은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제가 몇 번 말했죠? 고작간이면 저랑 어렸을 때 인구 50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74억 76억 이러거든요? 그 20억 중에 0.1%만 들어도 2천만명이거든요? 1% 들으면 2천만명이고 200만명이거든요? 그 200만명은 그 저개발 저..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듣고 똑똑해져서 여러분 일자리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안하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이게 엄청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헬조선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이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더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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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